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은아 밥먹어. 나은아 밥먹어. 왜 그래? 왜 그래? 치마가 너무 불편해. 야, 매장 갈 사람? 와우, 굉장히 뜨거워. 연아야, 너 도대체 밤에 뭐해? 뭐해? 나은아, 나 오늘 어때? 머리 잘 말렸네. 연아야, 나 오늘 어때? 시원아, 나 오늘 어때? 나 오늘 어때? 나 오늘 어떠냐고. 좀 조용히 해봐. 아, 나 어떠냐고. 그래, 너 이뻐. 그래? 난 잘 모르겠는데. 나은아, 교실에서 빵을 먹으면 어떡해. 야, 진솔아. 체육 시간 끝났으면 황복을 해야지, 진솔. 연아, 일어나가니까. 아, 으으으! 하아. 현주야, 곧 수업 시간이야, 책 뒤로 갑시다. 거울 내놔! 그래서 내 거울 줘. 빨리! 오, 여기 빨리 책챗. 얘들아, 진고 막아자. 오늘 70페이지부터지? 선생님, 68페이지부터 숙제였는데? 빨리! 감사합니다.